안녕? 과열! 공속 1.77! 하하하하하하하하 스킨팩 파이어 배시의 지옥으로 안쪽으로 어디로 하하하하하하 충렌도가 105만점이에요 미쳤네 자, 안거롭시다. 치속 런블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쾌속 접근이 저게 좋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런블이 궁도 슬로우고, 작살도 슬로우여가지고 저 이 쾌속 접근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고 위레벨에 W 찍어보자 한번 이게 W랑 Q를 그냥 막 쓰는게 아니라 약간 과열 될 때쯤에 한 번씩 써주면은 열관리 되지 않나? 음 되네 잘되네 아아아아 딱 먹었네 까비 뭐야 밑에 쌓였네요 어? 이제 모른다 이런 정말 써야겠는데? 하하하하하하 개싸워 아유 까비 아칼리한테 안되나? 아칼리가 조금 상태가 안좋은가 본데? 아이고 또 또 아이피 또 저스피로 졌네? 어? 잠깐만 얘 대신 잘못했는데? 하하하하하하 귀엽네 친구가 벌써 6레벨 찍었어요 레벨이 개빨라요 지금 탑가주자 아이고 저 잡았네? 역객만 살짝 가줄게요 역시나 와우 잡은거 같은데 이거는? 어 6레벨 찍었네? 과열 나이스 템이고 별거 없긴 한데 과열되면 알아서 쎄져가지고 씹어먹었죠? 밀어 미친 그냥 바로 과열시켜버립니다 그냥 둥 둥 와 미쳤다 야 데미지 이거 평타 하하하하하하 아 데미지 좀 이상한데? 자 내 냄새를 넘겨 레드카펫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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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잘 깔았다 이거 밤수 나오고 신발도 나왔다 풀감 신발 갈게요 그냥 럼블로 웬 풀감이냐 할 수 있어요 갑니다 그냥 그냥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저 그냥 방금 퀴더블리 그냥 막 눌렀어요 그냥 지금 그냥 막누르고 그냥 팹니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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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과열 공속 1.77 헐 험 ốn k 1.77입니다. 치석 들어가지고 공수 개빨라요. 럼블이 쿨감 올리는게 오히려 좋죠 지금? 뭐야 이거? 가. 집중 가자. 나 레셔 사와야 돼. 일시불로. 오케이. 기대가 됩니다. 에퍼 안오냐? 콕콩 안써? 쾌속 접근! 쾌속 접근 개좋은데? 이게 진짜 짱인데? 아까부터? 이걸로 이틀 많이 본다. 5초. 이제 쿨감이 46%. 85네요 지금. 군쿨 45초. 죽어버려. 아 저기 안죽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죽여줘 다 죽여줘. 기대님 다 빠졌어. 그렇지. 알아서 잡아주셈. 룰루얀. 오오오오. 아뢰허. – Sale야 이거 진짜 파이어뱃이다. 죽으면 다 죽여. 1, 2, 3. 안 돼! 15킬이야? 나 킬 데도 왜 이래? 나 지금 체감상황 9킬 하는 줄 알았는데. 싸움 열리네? 아, 공풀 좀 버텨야 되는데. 아, 얘들아. 이게 왜 안되니? 아, 공풀 있는데. 싸운지 말지 궁쿨인데 지금 보면은 다 오버댓어요 탑 오버댓스 미드 오버댓스 바텀 오버댓스 서포터 오버댓스 그냥 다 오버댓스에요 지금 또 이상한 짓난다 존나 약해 트위치 타워다이브를 풀피로 당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를 아 나만 죽으면 꽂힌다 이거 나 죽으면 딜이 없는데 우리팀에 이거 끝났다 나 물렸다 내가 마조금 딜 없어 우리팀에 아무도 없어 끝났다 이거 지지다 이거는 와 진짜 이렇게 해도 게임을 지내 질판은 지내 이 판은 이기는게 이상하네요 이기는게 이상한 판이었습니다 다음판 가자 이번엔 쉴드 한번 찍어볼게요 1레벨에 큰 차이는 없을거 같은데 이 새끼 뭐야 아아 나 씨 아 리쉬 개XX이네 정말 우와 이게 무슨 리쉬야 개XX더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잘했어 망했다 쟤 어 잡았네 그래도 평타 평타 좋아 좋아 6레벨 찍었는데 어? 지금 가야겠다 이거는 그렇지 찢어버려 하핫핫핫핫 여기 아하아아아아아 구워버려 쓱쓱쓱쓱쓱쓱쓱쓱 핫 핫핫핫핫 치솟팔똥 까비 절대 빼지 않아요 빼지 않아 좋았어 밤수 그리고 요거 우주의 추진력 준비할게요 풀감 올리면서 옛날에는 럼블록 풀감 올리면은 약간 안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과열되면은 오히려 평타가 세지니까 공속증가도 되고 잡겠는데 알아서 와우 아이고 먹다 이거 땡큐 글로벌 봉 두개 뺏구요 이 자식들이 이걸 줘서 건방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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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흫 건방져 또 욕먹는데 건드려요 궁쿨이면은 또 정글 살짝 돌아주면 돼요 정글 살짝 돌아주면서 빠르게 정글링 다 돌고 궁차면은 또 이제 가고 그냥 뭐 뒤돌면 궁이 돌아있어요 그때는 이거 잭스 나보다 레벨이 낮아 이제 점프 쓸거거든 와 703이네 엄청 잘 컸네 성가자 아터면 지금 궁 쓸만 궁 궁각 나온다 궁각 너부터 응 평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퀴어어어어어어 트리플킬 좋아 이게 게임이지 근데 이 정도로 쿨감 올리면 더 쿨감 필요 없는거 같기도 해 어때 몽쿨이 너무 잘봐가지고 그쵸 오히려 과열일 때 딜러 수이면 생기는거 같죠 쿨감 너무 많이 지어준거는 신발 바꿔야겠다 쿨감심발 신지 말고 그냥 마관심발 신고 우츠로만 그냥 가야겠어 바꾸고 바꾸고 두고 매장인 안나오네 졸라 쎄겠다 지금 쿨감 신발 벗었는데 쿨감이 똑같아요 53초 럭스 끝 저기 살아가? 에이런 4킬이었는데 따라가 따라가요 따라가 아아악 미친거야 미친거냐고 아아악 나이스 럼블 왜이리 세냐 버프먹었거든 코도도도도도둥 코도도도둥 어 전령끝난다 미친거야! 미친거야! 어? 괴석쩍더니 진짜 많이 써먹죠? 괴석쩍더니 지금 76초동안 써먹었대. 이석증가시간이. 메자이를 갈까? 메자이를 가면 어떻게 되지? 메자이가고 이거 가자 모렐로. 다음 공허가자. 벌써 풀템이네. 막 풀템준비하고 있네 나. 깨비. 어? 야 이거 들어가? 어? 아 나 천원. 아 미친 메자이 날아갔잖아. 럭스가 먹었네. 그나마 좀 다행이다 럭스가 먹은거는. 바로는 쟤들이 먹었는데 딱히 이득 먹고겠지? 야. 어 얘들아 잠깐만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15킬 1대 4원인데 지겠어 지금. 나 오늘 런블를 치면 1년동안 안할거야 런블를. 이퀄 개 이쁘게 들어갔구요. 형 어떻게 앉아냐? 다잡아야 되는데 저거 원래. 아 이퀄 졸라 잘 이쁘게 들어갔는데. 야 이 새끼야. 구워? 탔다 조금. 구워 먹어야 되는데. 끝난거 같네요. 이젠 던져도 괜찮아. 사용먹어가. 끝났다 근데. 와 진짜 강제 캐리했다 이거. 와 런블를 S플러스. 야 딜량도 1등 먹었네요. 치명적이였다. 얘네 왜이러냐. 어우 야 중간에 근데 역전 각 나오는게 난 너무 소름돋았다 근데. 두 게임이 중간에 역전 각이 나온다는게. 존나 개소름이었네. 와 지는 각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난 너무 놀라웠어. 보수